led 암바 한 번 하고 끝내 암바 한 번 하고 끝내 기술해. 암바 한 번 하고 끝내 니가 잘하니까 암바 맨날 강동윤, 김승우 강동윤, 김승우 강동윤, 김승우 다 끝나면 그때부터 30분간 휴식하고 입술정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정의정돈 잘해주시고요. 자 시상자 시상하겠습니다. 마스터 1 블루 64키로 김인호 권성진 어벨트 왕초보 마이너스 58키로 최민호 최윤식 배성민 시현우 마스터 3 블루 마이너스 88 이상량 박성용 마스터 1 블루 플러스 94키로 김정렬 권소희 마스터 3 블루 플러스 94키로 배우판 김정호 자 호명한 선수들 시상식장으로 가주세요. 김정은 포토 천천히 천천히 푸토 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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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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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은 어둘트 왕초보 통영님을 대성민 시상식장으로 해주세요. 어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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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초보 통영님을 대성민 시상식장으로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